새로운 검찰의 나라를 만들겠다. 그것에 대한 만세를 외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윤석열이 감히 외치지 못했던 대한독립 만세를 우리가 함께 외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함께 외치겠습니다. 대한독립 만세! 만세 세 번을 외치겠습니다. 대한독립 만세! 대한독립 만세! 이 친일파 매국노들은 이 말을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. 우리 자랑스러운 독립의 역사를 부정하고 친일을 잇삼는 윤석열 정권 반드시 끌어내려야겠습니다.